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그 usb 어딨어요 야 문 이즈 빨리 안돼 뭔데 이렇게 시끄러 찾았어요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이거요 저한테 없다고 했잖아요 보중금 내가 해줄게 그 대신 우리 그 사람한테 당신이 사고 한마디만 해줘 뭐를 해 미쳤어 미쳤어 돈을 날치게다가 뭐 어쩌자는 거야 대체 나더러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단별아 어떻게 큰일났어